전 세계에 있는 긴 강의 60% 이상은 대미나 저수지 등 인공구조물 탓에 강물 흐름을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캐나다 맥길대와 세계자연기금 공동연구팀은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전 세계 강들의 연결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 결과 길이 1,000km가 넘는 강은 모두 91곳으로, 이 가운데 수원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강은 21곳에 불과했습니다. 또 비교적 길이가 긴 강 240여 곳 가운데 63%는 대미나 저수지 등 인공구조물에 의해 흐름이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팀은 전 세계적으로 높이 15m 이상의 댐 6만여 개가 강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댐도 3,7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